상지대학교의 개교 65주년 그리고 통합상지대학교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지대학교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지대학교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문기의 집요한 타락 그리고 교직원 학생들의 불굴의 투쟁 그리고 마침내 민주상지대학교의 탄생 상지대학교는 그야말로 오뚜기이고 상농수입니다. 앞으로도 상지대학교가 공영용 사립대학로서 힘차게 비상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구로서 다음 주자로서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황상익 전성신학원 이사장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박상임 전덕성학원 이사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